여기 저기 뭐야 회사 대표가 누군데 나온거야? 어.. 싸이 오빠 싸이? 또 싸이에요 그 싸이버거? 싸이버거 얘기하려고 했죠? 그 버거죠? 월드랑 버거 그 사람 맞아요 싸이버거 정말 밥맛 떨어지게 진짜 아니 왜 자꾸 그 친구 여기다가 자기네 회사에 두는거야? 헤이즈, 현아, 재수씨까지 왜 이러는거야 진짜 아니 좋지 않아요? 아니 좋은게 아니라 왜 자꾸 그렇게 나오냐고 자기는 안나오면서 아니 싸이씨 잘 들어 어딨어요 이거야? 아니 싸이씨 한번 나와줘요 좀 그래! 제두씨도 얘기하잖아 어? 아니 내가 30만원 준다고 스페셔도 들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30만 갖고 안돼 아니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자기가 재밌었는지 아니 재미있는데 30만 갖고는 안돼 오케이 알았어 5 더 줄게 35에 와 아니 형 안돼 35는 서태지 섭외할 때 쓰려고 아껴놓은거야 아니 오라고 35에 오겠지? 응 maybe maybe 오케이 35에 어? 와서 그냥 딱 3곡 불러 10만원씩 해서 3곡 5만원 택시비 줄게 가 알았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